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정말 예뻐? 그렇다 근데 독창적 별명짓기 예를 들면 군디 군디 맘에 들어 손 번쩍 들기 정말 난 누에 삐어 미스테릭 미스테릭 몰라 몰라 아직 나는 몰라 기본 기본 사랑 공식 사람들의 이별 공식 미스테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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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k 너 너무 있어 내 맘대로 맺은 해도 좋아 좋아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